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조선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올해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라고 보는데요. 연 단위로 봤을 때 조선주가 가장 강한 실적 턴 어라운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조선 3사 모두 흑자 전환 성공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수주도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조선 3사의 수주는 2020년 말 대비 1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주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속도를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조선업의 경쟁 강도도 약화가 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가동 조선소 수는 2008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했지만 조선소 한국당 인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조선소의 인도량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의 강점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부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NG선의 발주는 향후 5년간 50척 이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당 마진이 굉장히 높은 선박이고 친환경 기조와 맞물려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LNG 부분에서의 수주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조선주 내에서 현대 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LNG선의 수주 단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수주 단가는 2020년 대비 최근 20%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건조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주 단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박용 대형 엔진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 누계 생산 2억 마력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형 엔진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면서 1위 경쟁력을 좀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어쨌든 바닷권에서 일정 부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주가의 하반경직성도 있고 올라갈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닷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죠. 고점을 낮추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가 최근 바닷권 탈피 시도를 합니다. 3월 중순부터 주가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큰 흐름에서 보자면 지수의 하반경직이 9만원 후반대에서는 생겼습니다. 웬만해서는 9만원 하반을 안 깰 거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10만원 전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라인이죠. 한 9만 5천원 정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에 진입해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지금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 자동차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생산량이 증가한 그런 측면이 이런 판매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를 달성할 만큼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증가했고요. 아마 주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북미 시장 점유율이 10.4%로 사상 최초로 10%대를 넘어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에 미국 내에 판매 대수가 14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그런 모습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8개월 연속 지금 판매 신기록을 달성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UV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고부가 같이 차량의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실적들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판매 실적이 계속 호조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 목표가 747만 대로 작년보다 한 9%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관련돼서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부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부터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이런 부품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IRA 관련돼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으로 아마 주가가 선반향되어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IRA 법안이다라고 해도 비전기차인 SUV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내연기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관련된 차량을 생산하는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부품 업체인 삼보 모터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 변환 변속기 부품 및 자동차 내부의 순환용 파이프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 범퍼와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차 내외장제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의 판매 비중 매출 비중이 한 8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8% 증가할 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외장제 관련돼서 매출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걸로 본다고 게다가 또 올해 추가적인 증설 라인이 본격 가동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은 최소한 1천억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시장 내에 공장을 현재 증설 중에 있으니까 이게 증설이 완료가 되면 그만큼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용이나 전기차용 부품을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에도 관련된 부품을 공급할 만큼 친환경차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의 부품도 같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급등했다가 조금 하락한 이후에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3월 27일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 2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들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5,800원,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은 5,2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삼보 모터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